이번에는 셀렉트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 뷰에서 셀렉트 박스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셀렉트 박스는 HTML에서 셀렉트 태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스타일 뷰에서 높이를 지워줍니다. 셀렉트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뜹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한 다음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셀렉트 박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셀렉트 박스의 렌더 타입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렌더 타입의 속성들을 각각 설정해보고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를 눌러주세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딥으로 감싸진 셀렉트가 보이시죠? 네이티브 셀렉트 박스를 사용하며 모든 브라우저 환경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모양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벨이나 타이틀 속성을 제공한다면 접근성 지원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용법입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렌더 타입을 셀렉트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해 볼게요. 렌더링 된 구조를 확인해 봅니다. 단순히 셀렉트 태그로만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렌더 타입 속성을 오토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기본 형태인 테이블 구조로 렌더링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이티브로 렌더링이 되는 속성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다른 속성을 알려드릴게요. 웹 스퀘어에서 셀렉트 박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스타일 뷰에서 높이를 지워주고 그려진 셀렉트 박스를 더블 클릭 후 설정 창에서 아이템을 추가해 주시는데 임의로 한 개의 아이템에만 긴 텍스트의 라벨을 입력해도 됐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해당 셀렉트 박스를 복사해서 두 개를 추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검색 창에서 라벨 위드 오토로 검색을 해 볼게요. 라벨 위드 오토의 밸류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셀렉트 박스에는 서브 메뉴 사이즈 속성을 검색한 후 밸류 값을 Fixed로 설정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형태의 셀렉트 박스입니다. 두 번째는 라벨 위드 오토가 적용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세 번째는 서브 메뉴 사이즈가 Fixed로 설정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라벨 위드 오토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컴포넌트에 정의된 위드 값을 무시하고 항목 중 가장 긴 텍스트 크기에 맞게 그려지게 됩니다. 서브 메뉴 사이즈가 Fixed인 경우는 목록 창 크기를 원래의 셀렉트 박스의 위드 값으로 고정하는 속성입니다. 렌더 타입을 변경하게 되면 엔진에서 정의된 컴포넌트 최상위의 클래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프로젝트 요건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퍼블리싱 작업을 진행하세요.